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거룩한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이런 아주 요시아 왕입니다. 이런 요시아 왕은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네. 열한기 하 22장, 23장 또 역대 하 34장, 35장에서 요시아 왕의 업적들을 소개하고 또 평가하고 있는데 몇 가지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 그러한 또 우리의 삶에도 적용했으면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행한 왕이다. 둘째는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세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앞에 두 가지는 히스케 왕에게도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행했고 선조 다윗 왕처럼 아주 훌륭했다.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서 요시아 왕에게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칭찬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시아 왕의 평가에 대해서는 특이한 점은 다른 왕들은 그 왕의 업적을 소개하는 처음에 언급을 하거나 맨 마지막에 한 번 언급을 하는데 이 요시아 왕은 처음에도 언급하고 끝에도 언급을 합니다. 처음에도 칭찬을 해서 요시아 왕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끝에도 언급하는데 끝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 표현을 읽으면 참 너무나 요시아 왕의 훌륭한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서 기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